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 명대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실업자 수는 3년째 100만 명을 유지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. 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. 실업자는 107만 3천 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200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이자 3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. 실업률은 3.8%로 2001년 4%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9.5%로 전년보다 0.3%포인트 나아졌습니다. 고용률은 60.7%며 OECD 비교 기준인 15세부터 65세 고용률은 66.6%로 전년과 같았습니다. 노동시장 이탈 인구를 나타내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,628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.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, 기간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69만 3천 명으로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지난해 고용부진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자영업부진,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올해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목표로 경제활력재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영업부진,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